내가 고향에서 가져왔어. 봐봐. 뭔데? 음, 졌지? 근데 이게 돼지 들어가 있는 건데? 네, 그럼. 어, 신고했어? 네? 무슨 신고? 신고를 해야 돼. 신고를 안 하면 벌금 500만 원 해야 돼. 500만 원? 아프리카 돼지 열병 모르잖아. 냉동을 해도 안 없어지고. 소금이 철회도 안 없어지고. 난리도 안 없어지고. 이거 빨리 신고해야 돼. 아직 안 없어졌어, 아직 안 없어졌어. 일단 일어나, 빨리. 우리 모두 입국 전 자진 신고해요. 제발.